1등으로 들어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스타라이브 켰어요 옆에서 조나리 목소리도 들리죠 안녕 좌사들 안녕하세요 뭘 축하해요 1등으로 들어오신 분 찬용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구 오랜만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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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래서 소리는 못 듣는데 헐 오빠 목소리 짱좋아요 네 오랜만이다 그쵸 오랜만이죠 혁진 오빠는 방에 있어요 얼굴 안 보여 네 얼굴은 일부러 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노랫소리 뭐예요 조나리가 지금 작곡하고 있어요 찬용씨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밥 밥은 먹었어요 우리 아까 다 같이 밥 먹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조나리 옆에 와가지고 누워있습니다 언제 까매진 것이야 오랜만이죠? 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식사를 좀 하셨나요? 5시 41분이니까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머리 말리려다가 포기 사실 저도 머리를 안 말려 가지고 지금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찬용 발가락 다 히저브해? 네 괜찮아요 시험 공부해요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 나쁘지 않죠 시험 나쁘지 않아요? 시험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? 아 시험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? 착하네요 착하대요 조나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 착하대요 앵무새 같은 방송을 하신다고 하세요? 컨셉입니다 예 어 조나리가 앵무새 같은 방송을 하니에요 왜 일본 날씨 어떤가요? 여기 날씨 괜찮아요 흐리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서 뭐하고 있나요? 뿅뿅 소리나 종환 손가락 바쁘네 종환 손가락 바쁘다는데 뭐 한 말씀 해주실래요? 네 네 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펍도 착하다 해줘 그럼요 일 열심히 하는 펍도 착합니다 왜 내꺼는 안 읽어줘 흠 음 지금 읽어버렸죠? 왜 이렇게 화면이 컴컴해 아 지금 화면을 반대로 돌려놔가지고 한국 지금 비와요 어 여러분도 우산 꼭 챙깁시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? 저 오늘 11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저녁 보고파 그러니까요 보고싶어요 일하면서 몰래 라이브 듣는 펍도 착하다 해줘 일하면서 몰래 라이브 듣는 퍼펙션 짝 갑니다 오늘 비 오고 짱 추워 그렇구나 여기도 근데 비가 왔다가 이제 그친 거 같아요 점심 뭐 먹었어요? 우리 다 수제버거 먹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? 아 한국 추워지나? 어 갑자기 추워졌대 비가 오고 나서 여긴 더운데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짱 춥돼 바람이 엄청 부나봐 비까지 오고 여기는 거의 여름인데 기다려 보세요 예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들어보세요 오늘 일본 미쇼쿠초는 맑고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3도입니다 23도 네 여긴 23도예요 더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워 응 홍콩도 더워 음 휴대폰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해요 조나리가 그거 댓글이었어? 아니 휴대폰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스마트한 인간이다 정말 소리 크게 했다가 놀랬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가까이 돼가지고 좀 그랬나봐요 응 태국은 41도 아 진짜? 응 41도래요 41도? 응 41도가 있을 수 있나? 응 그런가봐요 어 41도 존꾸라 언제 할 건지 알려달라는데 존꾸라요? 응 이게 이게 존꾸라가 인스타라이브로 하는 그거지? 그렇지 이제 오늘 아 오늘 오늘 할게요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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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나리가 저희 쉬는 날이니까 오 오늘 할 네 조나리가 오늘 존꾸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혁진이는 방에 있어요 혁진이는 지금 자잖냐? 아니야 진짜? 아 오오 오늘 몇시? 몇시에 할건데 와 대박 오늘 잠 못자겠다 존꾸라 실화야? 왕 몇시에 하는거에요? 존꾸라 아 아 이제 지금 5시 47분이야 아 그래요? 몇시 하면 좋을까? 한 네 한 뭐 열시 열시 열시쯤 좋네요 네 열시쯤 할게요 음 존꾸라 오천년만 네 존꾸라가 오천년만에 오천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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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겨우적으로 어 혀가 잘 안풀렸네 아 스트레칭? 응 혀 스트레칭 괜찮네 어 10시에 존꾸라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자 음 음 귀엽네요 나 귀엽대 아 진짜? 어 오늘 늦게까지 공부해야징 영영 괜찮아? 영영 괜찮아요 찬용은 10시까지 일라 해주세요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10시까지 내일 아 오늘 응 아니구나 응 뭔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울 찬용오빠 27개월 아가보다 귀엽당 흠 흠 그거 많이 듣던 말인데요 많이 듣던 말이에요 네 이번에 음 출국할 때 네 제가 들은 소리거든요 흐흐흐흫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지금 똑같은 분이신 거 같애 그 뭐.. 고정으로 그거 하시나보네 27개월 아가 아 형도 들었던 얘기야? 어.. 몇 개월 아가 갔다가 아.. 딱히 나한테만 하는 건 아니었더니 음.. 아.. 어 게임 끝났나요? 어 예 끝났어요 아..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! 예.. 오빠들.. 오빠들 지금부터 알바니까 화이팅 해줘 형 화이팅 하세요 알바 화이팅! 화이팅! 조종환 사랑해 하트 오빠 손이라도 보여주세요 오케이 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 와.. 대박이다 정환 머리에 불꽃놀이 중인가요? 어? 정환 머리 불꽃놀이 중인가요? 어? 정환 머리 불꽃놀이 중인가요? 아.. 어.. 야 그.. 뭐지? 그 어벤져스 입은 거 있잖아 응 예메일 장난 아니다 어.. 알고 있어 그거.. 개봉을 아침 6시에 했는데 그.. 개봉한 지 한 4시간 반만에? 100만 찍었대 응 응 응 응 응 응 새벽영화도 매매율이 정말 응 한 곡 하자마자 어벤져스를 봐야겠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방송을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도 안녕 자 열 시에 좋은 꼬라에서 만나요 안녕 열 시에 좋은 꼬라에서 만나요 옵 sitä 초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.